아 장혜윤 진짜 무슨 갑자기 영화를 보자 그래 아 이거 내가 완전 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 되는 애가 너밖에 없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뭐 영화를 봐도 이런 걸 보냐 평상시 액션 영화 아닌 보지도 않서 내가 웬 로맨틱 코미디야 너 연애하고 싶냐 왜 대답을 안 하냐 뭐 그럼 액션 영화 보면 액션하고 싶냐 웃겨 진짜 뭐 됐어 됐어 티켓이나 사 야 내가 사줄게 잠깐만 나 영화 쿠폰 있는데 이거 아니야 아 이거는 우리 그때 커피숍 가서 찍은 거고 이거는 그때 우리 아이스크림 집 가서 찍은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패밀리 에스토랑 갔을 때 찍은 거 그리고 이거는 너랑 나랑 뭘 그렇게 많이 했냐 네가 시간이 제일 많아 내 친구 중에 어 여기 있다 저 이 영화 루퍼 두 장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맨 앞자리 있고요 앞에는 좀 목 아픈데 어 그럼 맨 뒷자리도 있으세요 야 맨 뒤는 너무 멀지 않냐 멀지 중간엔 있긴 한데 따로 떨어져서 앉으셔야 돼서 네 떨어져서 보면 좀 그래요 아 저 여기 부석 괜찮으니까 이거 두 자리 주세요 그래 아 그럼 커플석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넓어 넓어 넓어서 좋아 야 가자 네가 표 샀으니까 팝콘 내가 살게 됐어 난 남자가 표 샀는데 팝콘도 안 사고 가만히 있는 여자들 완전 꼴발자니 같은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계산적인 사이 계산적인 사이 팝콘보다 영화 티켓이 훨씬 비싸 살려면 영화 티켓을 싸 비싸 비싸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언니 여기서 뭐해 잠옷 입고 영화 보러 왔니 아니 팝콘 먹으러 왔지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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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영아 문재 오빠 소영이 오니까 향기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? 은행 냄새 나 은행 밟았니?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은행 밟았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팝!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욕하더라 내가? 내가 언제 해 잠깐만 언니랑 오빠랑 같이 영화 보러 온 거야? 아니 쿠폰도 있고 해서 그냥 영화관에 우리가 딱 걸렸어 언니랑 오빠랑 영화관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아 뭐야? 왜 이래? 뭐야? 아직 안 봤어 너가 맞지? 맞지 맞지?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 개봉하면 보거나 안 보거나 둘 중 하나야 이 영화의 결말은 야 조용히 가! 가! 아! 어! 야 문재야! 어? 상원아 어? 어? 야 뭐야? 너 이 영화 보러 온 거야? 어어어 너 지난번에 이 영화 봤잖아 씨... 말하지마 말하지마 뭘 하지마 너 저번에 나 기다리다가 무슨 시간 남다면서 영철이랑 이 영화 봤어 가! 뭐? 어? 어? 가라! 어? 그래 영아 재밌게 봐라 가자 가! 그 뭐야? 너 뭐 본 영화를 또 보냐? 하하하 아니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아 뭐 되게 친구가 봤다고 그러던데 아니라고 안 봤다고 안 봤다고 어 그래? 알았어 빨리 와 보러 가자 진짜야 진짜 안 봤어 너랑은 자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봐봐. 봐면 되지 뭐.